몸 섞고 마음 섞어도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서른이다 적어도 29금은 달고 봐야 되지 않겠니? 그냥 상상만 해봤다고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과거로부터 끌려다니던 인생은 오늘부터 종이야 서지원 이 자리님 보고 싶었다 서지원 아직 뭐 사랑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냥 한 번 잔 거야 상처 주지 않은 사람이지 이승현! 오셨어요 서 작가님 너 나 좋아해? 좋아해 지금 그 눈빛 헷갈려 근데 지원아 같이 잔 다음 날 여자를 불안하게 하는 남자는 좋은 남자는 아니야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